갓솔드 모닝큐티의 윤형국 입니다. 저희가 성령 시리즈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두번째 창세기 6장을 이렇게 나눌 생각 이렇게 인데요 창세기 6장 또 7장 이렇게 홍수 심판이죠. 홍수 심판 7장 8장이 홍수 심판 이야기 이렇게 있는데 그 전에 6장에 어떤 일이 있는지 그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성령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성령님이 우리의 어떤 부활과 우리의 휴거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죽거나 또 예수 믿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제 부활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떤 부활과 또 휴거의 과정 속에 과연 성령님이 관련이 있나 없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보면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하고 어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어하는 것하고는 거의 뭐 동시적인 걸로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제가 그런 걸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3절을 먼저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영은 뭡니까? 성령이겠죠.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성령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장 1, 2절의 태초의 창조에 성령님이 이 땅에 계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신 게 그래서 땅이 언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성령님이 계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런데 창조 때 함께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르고 가인과 아벨이 범죄를 이렇게 저질렀고 그 자손들이 쭉쭉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5장이 이제 아담의 자손들의 개보와 이렇게 아닙니까? 거기에 또 5장 21절부터 1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세상에 잊지 않고 데려가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성령님이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 계속 계시는 거예요. 아직 떠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계셨었던 거죠. 그 이후로 떠났다는, 죄가 이 땅에 들어왔지만 성령님이 떠났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 이제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왜? 이 땅에 죄가 너무 관용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하께서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제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성령님께서 사람 누구와 함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보면 영이시고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돼야지 뭔가 성령님과 교감이 있고 성령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든지 성령님과 뭔가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는 건데 인간이 육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5절에도 뭡니까? 여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탈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은 내적인 죄악이 있겠죠. 마음에 품은 죄악이 있을 것이고 숨겨진 죄악이 있을 것이지만 또 악행으로 나오는 이 수많은 죄들 세상에 죄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의 뉴스를 볼 때 수많은 악한 뉴스들 속임 거짓뿐만 아니라 살인 너무나도 죄악이 많은 거예요. 또 그의 마음으로 보이지 않죠 마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해요. 안 드러나서 모르는 것뿐이지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거짓된 정보들 거짓된 뉴스들 거짓된 계획들 사람이 드러내지 못한 것은 다 하나님이 드러낼 것입니다. 나중에 이 세상이 얼마나 악했는지는 얼마나 이렇게 거짓되었는지는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세상이었다는 것을 다 알게 될 거예요. 숨겨진 죄가 더 많을 수 있죠. 사람은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선한 척 할 뿐이지만 속으로는 몰래는 비밀리에는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말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양심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양심 선언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죄가 너무 가득해서 그런데 이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했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계셨는데 성령이 떠나겠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나 신약성경에 가봤더니 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게 나오죠. 그게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이 떠난 이 위에 뭐가 나옵니까? 심판이 나오죠. 홍수 심판. 여러분 3절 말씀 그렇잖아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죠.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지 아무런 말며 육신이 되었죠. 그리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됐죠. 1차적으로는 120년이 뭡니까? 120년이 노아의 홍수가 방주가 지어지는 해 아닙니까? 120년 후에 망한 거죠. 세상이 망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날은 뭐예요? 사람들의 날은 결국 120년 밖에. 왜? 120년 후에는 심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살고 싶어도. 이 세상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상이 너무 좋아도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끝나거든요. 홍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다음에 더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적으로 가면 천국과 지옥으로 세계가 시작이 영원한 세상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살고 또 우주에 나가서 살고 이런 계획을 세운다 그래도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다 끝인 것이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님이 왜 제가 지금 부활과 휴가와 관련이 있냐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 세상을 떠났던 성령님이 오순절날 예수님이 성령 받으셨고 또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받으셨고 120명이 제자들 받고 성령이 이 땅에 다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이 시작이 됐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구원이 전파됐잖아요. 제자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면 이 구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하여 함께 구원사역을 땅 끝까지 해가는 거죠. 그게 사도인 건 아닙니까? 사도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누구와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 대신 와서 성령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이라는 건 뭐예요? 심판이 예정이 되었는데요. 왜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시죠?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그어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그어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그어하시면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그어하시죠. 그런데 영이 그어하며 너희 안에 그어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그어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다.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되고 오는 것도 있지만 또 성경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성령 우리 안에 그어하시는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데 성령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그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그어하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시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상세기 6장에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해서 성령이 떠났던 그래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았던 이 성령님이 다시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신 거예요. 땅에 내려온 거예요. 이 땅에 이 사람들이 있는 땅에 그래서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과 함께하다가 부활 때 성령으로 발명하면 다시 부활하고 또 휴거까지 연결되는 거죠. 부활과 휴거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이 창세기 6장에 성령님이 이 땅에 창세 때 내려와서 창세기 1장 2절에 내려왔다가 함께 있다가 이 홍수 심판 사람이 없잖아요. 더 이상 성령님이 떠나고 심판이 이 땅에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제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이 땅에 믿는 자들과 함께하다가 다시 성령님이 떠나겠죠. 왜요? 부활과 휴거 때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인도과 함께. 그래서 성령님이 다시 이렇게 떠나게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심판이 맞죠. 마지막 심판 종말 심판 이 창세기 심판이 아니고 홍수 심판처럼 전세계적인 심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요? 종말 때 이 세상에 심판이 이마죠. 하나님의 심판 뭔가 구조가 비슷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부활과 이 휴거와 이 구원과에 관련돼서 누구하고 관련이 있다? 성령님과도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서에 보면 성령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요호와의 영이 이사에서 61장에도 요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자유와 묶임과 풀림 이런 걸 선포된다는 이야기가 성령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인간이었던 이 세상의 구원 역사 속에 예수님도 있지만 성령님도 같이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죄의 삶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성령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우리로 다시 거듭나게 우리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고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구원받는 것이죠.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는 것이죠. 정결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구원과 구원 이후의 어떤 삶을 유지시켜주신 것이죠. 누가 성령님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성령님이 창세 때 이 죄 때문에 인간의 세상에서 떠났던 성령님이 2000년 전에 오순절이 이렇게 왔고 이 예수님이 오신 성령님이 이 믿는 자들과 지금 2000년 동안 함께 했고 지금 이 땅에 2000년 동안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사는 21세기에 사는 우리 현재 살아있는 76억 76억의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이 땅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믿는 사람 안을 안에 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공중에서 주를 뵌다고 했는데 그때 뭡니까? 성령 안에서 부활돼서 또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죠.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런 구조가 여러분 성경에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이 그렇게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그하실 것이고 영원히 함께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